안녕하세요 오늘은 깻잎 장아찌를 해볼 텐데요 여름철에 이 깻잎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깻잎 장아찌를 만들어 놓으면 1년 내내 아마 좋은 밑반찬이 될 거에요 따끈한 밥 위에 잘 익은 깻잎 장아찌 한입 없고요 깻잎은 깨끗이 씻어서 300장을 준비했는데요 한 9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양념으로는 고추장, 된장, 간장으로 해서 각각 3큰술씩 필요하고요 양파는 큰 걸로 2개를 준비했는데요 사이즈가 작을 경우에는 4개를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늘은 2통을 깠더니 한 6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깻잎 장아찌 양념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데요 모든 재료들을 블렌드 해 놓고 갈기만 하면 되거든요 양파를 갈기 쉽게 대충 썰어 주시고요 마늘도 한번 대충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늘을 블렌드 해 놓고 한번 슬쩍 갈아 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한번 갈고 양파를 넣겠습니다 마늘을 먼저 간 이유는 그래야 마늘이 나중에 입자가 없이 잘 갈리거든요 양파를 넣었고요 물은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양파에서 물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곱게 갈았으면 큰 밥숟갈로 된장 3큰술을 넣어주시고요 1큰술 2큰술 3큰술 그리고 고추장도 3큰술 넣도록 할게요 네 3큰술을 넣었고요 그리고 간장도 3큰술을 넣어 주셔야 돼요 네 간장 3큰술을 넣었고요 이제 한번만 더 갈아 주면 되겠죠 요렇게 하면 양념장 완성인데요 오늘 깻잎 장아찌는 맛이 있을까 없을까를 전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된장 고추장 간장의 기본적인 맛이 있고요 또 양파 마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칠맛을 내주잖아요 그래서 전통 장아찌의 깊은 맛을 내어주거든요 그냥 이대로도 괜찮은데요 약간의 단맛이 들어가면 장아찌가 훨씬 맛이 좋아져요 그래서 아가베 시럽도 괜찮고요 저는 꿀을 1큰술 넣어 주도록 할게요 이 꿀은 맛도 내주지만은 박무제 역할도 해주는 거 아시죠? 네 요렇게 양념이 준비가 됐는데요 깻잎을 서너장씩 해서 양념에 묻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깻잎 장아찌 레시피를 알게 된 거는요 한 25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이 동부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였는데요 그때 그 지역에 요리의 대가이신 한 어르신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어요 식탁에 여러 요리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이 토속적인 맛이 나는 깻잎 장아찌지만은 그렇게 짜지 않고요 또 얼마나 입맛을 돋구어 주던지 시골 고향 어머니의 손맛이 나서 정말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이후로 해마다 여름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 깻잎 장아찌는 꼭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사실 장아찌 요리는 그렇게 건강식은 아니지만은 여름철에 가끔씩 입맛 돋구는 데는 제격인 것 같아요 특별히 야외 캠핑이나 도시락을 사야 할 때 아주 좋은 밑반찬이 들죠 양념에 다 묻혔으면은 병에 담아 주시고요 이 깻잎 장아찌 양념 레시피는요 공식인 것 같아요 그대로 따라 하기만 하면은 100% 보장된 맛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색상이 좀 파란데요 요게 한 1-2개월 지나면은 아주 초콜릿 속으로 맛있게 숙성이 돼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두면은 1년간 아주 좋은 밑반찬이 되어줄 거예요 올해는 저희 집 텃밭에 깻잎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예년보다 좀 더 많은 양으로 만들었는데요 양이 좀 많다 싶으면은 양을 줄여서 한 200장 정도라도 양념에 채워 맛을 꼭 보시면 좋겠네요 요건 작년에 담은 거 거의 다 먹고 영상에 소개하려고 조금 남겨둔 잘 익은 깻잎 장아찌예요 익은 깻잎 장아찌는 냄새부터가 다르죠? 군침을 돌게 하는데요 따끈한 밥 위에 잘 익은 깻잎 장아찌 한입 없고요 요렇게 해서 먹으면은 밥 한 공기를 금방 뚝딱 할 것 같아요 아직은 깻잎이 많이 나오는 계절이죠 꼭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다 코로나19 crucial